서희야 이제 마트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식자재마트 왔습니다 네 여기 식자재마트요 가자 이쪽으로 가자 뭐 살게 있나 보자 우리 파프리카 하나씩 사자 이 노란거 하고 예쁘다 너는 뭐 먹고 싶은데? 와 맛있겠다 이것도 사자 파프리카 사이다 사야 돼 하나 사이다 다섯개 아몬드 이거 어때? 아니요 무지개 시리얼이요 무지개 시리얼이 어딨는데 있어요 진짜요? 없는데? 야 여기 새우깡 많이 먹으니까 하나 더 사 야 이거? 응 이거 맛있어 그게 맛있어? 응 그래 그것도 사 다른거는? 이거 하나 더 줘 어 컴플레이터 하나 사고 어떤게 맛있나? 파프리카 마실까? 이거 그래 그거 선택 파프리카 마실까? 응 그거 선택 이거 이거 좋아 어 이거 하나 샀어 오케이 가자 어 어떤 색깔이 돼? 노란색 좋아 노란색이 좋아? 응 그럼 노란색 선택한거야? 응 좋아 사 자 토마토 하나 사자 토마토 우리 토마토 그 다음에 망고도 하나 사자 망고 망고 요것도 맛있지 어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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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또 뭐 살까 보자 아빠 나 다행히 주머니 있어서 괜찮아 아 그래? 주머니 여기 봐봐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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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넣어놔 우리 파프리카하고 호박하고 오이 사자 오이도 여기 있다 응 응 응 가지도 사자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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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3,000원 여기 많은 있잖아 아 진짜 코치네 응 작은거 살까 큰거 살까 아 아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이거 뭐 8,000원짜리다 야 이거 사자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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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리카 파프리카 저기 있다 파프리카 아 이거 사자 파프리카 파프리카 어 이거 하나 사자 싫어 파프리카 싫어 파프리카 다 산거 같은데 우리 얼추 아 왜 이렇게 부꺼울 것 같았냐 어 어 어 버섯도 있는데 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어 어 이거 부추는 어떨까 우리 부추전에 먹을까 부추 사서 부추전에 먹자 우리 하나 사자 이거 응 그 다음에 상추 여러분 다 샀습니다 한가득 샀어요 와 그리고 살게 더 있나 볼게요 어 잠깐만 자 아직도 살게 더 많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봤어요 와 잠깐만 안녕 서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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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그거 또 찍을게요 이거 안돼 사람들이 찍으면 안돼 야